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기능은 물론이고 평가와 가성비까지 모두 잡은 자전거와 용품 7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제품의 링크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각형 형태의 자전거 전방 라이트입니다. 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필수품으로 3철로 맨 밝기에 180도 광폭 조명으로 어두운 도로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템인데요. 설치가 간편해 누구나 손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4가지 모드로 설정이 가능해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65 등급의 방수와 방진 기능이 있어 비오는 날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LED 등은 4구에서 8구까지 4가지 옵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USB로 충전하며 완충 후 사용량에 따라 4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감지하는 자전거 후미등입니다. 야간 라이딩의 전조등과 함께 자전거 안전에 필수적인 제품인데요. 이 후미등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감지의 경고등으로 작동하여 뒤에서 오는 차량에게 자전거의 정지 신호를 확실하게 전달합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C타임 USB로 충전하여 사용하는 300mAh 내장 배터리는 최대 90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대기시간은 약 3개월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IPX6 방수 등급으로 비오는 날에도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네요. 세 번째는 다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미니 무선 공기 펌프입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나 장거리 라이딩을 할 때 필수품으로 챙겨야 할 무선 공기 펌프인데요. 작고 가벼워 휴대가 간편하며 자전거 타이어 공기 보충이 필요할 때 압력 단위를 설정하여 공기를 넣을 수 있어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면서 빠르고 간편하게 펌핑할 수 있습니다. USB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충전할 수 있으며 다양한 노즐이 포함되어 있어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용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휴대용 방수 포크 가방입니다. 장거리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이 챙겨야 할 필수 아이템인데요. 3L와 7L 용량 두 가지 옵션이 있어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자전거 여행에 필요한 각종 소품이나 비품을 보관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브래킷과 스트랩이 세트로 제공되어 쉽고 간편하게 자전거 앞바퀴 부분에 부착하여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7L 100은 최대 130kg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또한 PVC 방수포로 제작되어 비오는 날에도 물품을 젖지 않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아이템이네요. 다섯 번째는 M2 GPS 블루투스 속도계입니다. 자전거 라이딩에 재미와 편의를 더해줄 속도계인데요. GPS 기능으로 정확한 속도와 거리 측정이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IPX6 방수 설계로 비오는 날씨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타임 USB로 충전하여 사용하며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0시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전거 라이딩의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더 나은 라이딩을 위한 필수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는 안장 높이 조절이 가능한 어린이용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는 2세에서 7세 어린이를 위한 제품인데요. 아이의 성장에 맞춰 안장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12인치와 14인치, 16인치의 세 가지 옵션이 있어 아이의 나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튼튼한 탄소강 프레임 구조와 미끄럼 방지 페달, 두꺼운 스폰지 안장으로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아이의 취향에 맞춰 고를 수 있어 자전거 타는 즐거움을 높여주는 가성비 제품이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성인용 패션 접이식 자전거입니다.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자전거는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제공되며 프레임 사이즈는 14인치와 16인치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동차 트렁크에 쉽게 넣을 수 있는 접이식 디자인으로 보관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 도시생활에 최적화된 제품인데요. 업그레이드된 광폭 타이어와 가벼운 카본 스틸 프레임은 내구성이 뛰어나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세련된 디자인은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스타일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자전거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은 구매자들이 호평하는 자전거와 액세서리 용품들인데요. 보다 자세한 스택은 제품 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하셔서 알뜰 구매에 도움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제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